D12 여론조사분석. 윤 39%. Vs. E 38.3%. 역대 대선서 2주전 선두가 7전 전승 관건은 단일화. 최열 기자. 기사승인 2022년 2월 26일 9시 39분. 이미지. 신하나 기자. 24에서 25일 발표된 5개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모두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 5곳 중 4곳의 여론조사에서 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나머지 한 곳의 여론조사에선 이 후보가 윤 후보에 앞섰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최소 0.7%포인트에서 최대 5%포인트이며 윤 후보의 지지율은 최소 37% 물결표 최대 46%로 나타났고 이 후보 지지율은 최소 37% 물결표 최대 4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본진은 대선을 12에서 16일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역대 대선 지지율 1위 후보 간 격차를 통해 이번 대선의 향후 전망을 따져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총 7번 대선에서 해당 기간 대선 12에서 16일을 남겨둔 시점 동안 지지율 1위를 사수한 후보가 모두 당선됐고 이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기록했던 대선도 총 4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여론조사 윤석열 37%에서 46% vs 이재명 37%에서 41% 5곳 모두 박빙 리얼미터 가 오마이뉴스 위례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38명 응답률 11.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4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 후보는 40.5% 윤 후보는 41.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윤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이 후보는 1.8%포인트 올랐다. 두 후보의 격차는 4.2%포인트에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내인 1.4%포인트로 좁혀졌다. MBS 여론조사에서도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나타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20-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 응답률 25.9%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한 데에 따르면 이 후보는 6%포인트 상승한 37%를 기록한 반면 윤 후보는 1%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다. 이에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2.2%포인트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MBS 조사는 각각 무선전화면접 40%, ARS 60%, 무선 55%, 유선 5%, 전화면접 방식 100%로 진행됐다. 그 외에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한국갤럽자체조사 리서치뷰에서도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고 그 중 한국갤럽자체조사에서만 이 후보 38%, 가 윤 후보 37% 보다 높았다. 각 여론조사별 다자대결은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윤 39% 이 38.3%, 한국갤럽자체조사, 윤 37%, 이 38%, 리서치뷰, 윤 46%, 이 41%로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모든 여론조사가 95% 신뢰수준에서 ±3.1%피이며 조사방식은 한국갤럽 머니투데이, 1014명 전화면접 100%, 무선 90%, 유선 10%, 한국갤럽자체조사, 1,000명 무선 90%, 유선 10%의 전화면접 리서치뷰, 1,000명 ARS 100%, 무선 85%, 유선 15%로 진행됐다. 역대 대선과 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미지 연합뉴스 지난 7번이 대선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를 15일 남겨두고 지지율 1위를 달성한 모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을 12에서 16일 이내로 남기고, 보편적인 여론조사의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적용시켜 역대 대선과 이번 대선을 비교해 본다면, 이번 대선 윤석열 39% vs 이재명 38.3% 과 비슷하게 경쟁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 박빙을 이뤘던 대선은 13대 노태우 34% vs 김영삼 29% 14대 김영삼 23% vs 김대중 20% 16대 노무현 41% vs 이회창 36% 18대 박근혜 46% vs 문재인 43% 등이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를 비춰봐도 지지율 2위를 기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는 전무했다. 심지어 선거 당일을 하루 앞두고 단일화 결렬과 같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16대 대선, 이회창 vs 노무현을 제외하곤 지지율 1, 2위 후보 간 격차는 선거 당일 날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와대의 주인공이 윤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3대 대선, 지지 변동 거의 없이 당선된 노태우 이미지 신한나 기자 13대 대선의 일자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후보의 3파전 양상이 돋보인다. 해당 후보들은 대선을 14일 앞두고 각각 34%, 29%, 2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017년 5월 1일 차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13대 대선에서 단일화의 주체로 떠올랐던 후보는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와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였다. 당시 선거에서 1위 노태우, 전 민주정의당, 후보의 지지율과 2위였던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이 5차 범위 내 접전, 5%포인트, 을 나타냈고 2위 김영삼 후보와 3위 김대중 후보도 역시 5차 범위 내, 3%포인트, 접전이었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 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고 선거날 노태우 후보의 지지율, 최종 37%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13대 대선이 마무리됐다. 14대 대선, 초접전이던 김영삼, V.S. 김대중, 선거날 5차 범위 박YS 승 이미지 신한나 기자 대선 16위를 남기고, 20대 대선, 윤석열, V.S. 이재명, 과 더불어 지지율 1, 2위 후보 간 격차가 가장 적었던 14대 대선에서는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후보, 23%, 가 김대중, 당시 민주당 후보, 20%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선거를 3일 앞두고 1%P까지 좁혀졌지만 김영삼 25%, V.S. 김대중 24%, 선거 당일날 5차 범위 바뀐 8%P 차이 김영삼 42%, V.S. 김대중 34%로 김영삼 후보가 당선된 것이 돋보인다. 아울러 김영삼 후보는 선거 16일 전 23%의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선거 당일 무려 19%P의 지지율을 더 얻게 됐다. 지지율 1위에게 더 많이 투표하게 되는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 가 나타난 대목이다. 16대 대선, 단일화 후 줄곧 앞섰던 노무현, 단일화 결렬 후 불과 1%포인트 차이 이미지, 신하나 기자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가 선거 14일 전 지지율 41%보다 선거 당일에 더 높은 지지율 49%로 당선됐다. 다만 당시 2위였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 상승률 11%포인트 2도 높았다. 16대 대선이 이른바 D1001 법칙, 100일 전 지지율 1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을 무너뜨린 유일한 선거다. 해당 선거는 총 2번이 변곡점이 존재했다. 한 번은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2002년 11월 25일이고, 나머지 한 번은 두 후보 간 단일화가 결렬된 12월 18일이다. 노무현 후보는 선거를 11여 남겨둔 12월 9에서 16일 기간 동안 이회창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그러나 선거일을 하루 앞둔 12월 18일,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렬된 뒤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앞섰다. 이회창 후보는 하루 사이에 6%피, 41% 오른쪽 화살표 47%의 지지율 상승을 이뤘다. 즉, 16대 대선은 단일화 성공과 단일화 결렬리 양면성을 보여주는 선거라는 것. 18대 대선, 박근혜, 사상 첫 과반 득표 대통령 당선, 단일화로 맹추격한 문제인 18대 대선에서도 다른 대선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14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박근혜 후보, 45%, 가 문재인 후보, 42%를 제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아울러 두 후보 모두, 박근혜 45%에서 52%, 문재인 42%에서 48%, 대선 당일 지지율이 더 상승했다. 박근혜 후보가 대선 기간 내내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대선을 33일 남기고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접전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24%에 불과하던 문 후보의 지지율은 일주일 뒤 42%로 치솟았다. 이후 3주 전부터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결론, 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당연, 관건은 야권 단일화. 지난 25일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왼쪽, 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 연합뉴스 대선을 2주 남기고 오차범위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한 후보들이 모두 당선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20대 대선의 주인공이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던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율 상승을 이뤄냈다는 점과, 13대 대선 제외, 단일화에 성공한 후보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득표율이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즉,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과 단일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어색하지 않다는 것. 더군다나 오차범위 내 양강체제에서 단일화 논의 대상이 1위 후보, 윤석열, 와 3위 후보, 안철수, 라는 점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지난 13, 16, 18대 대선 모두 단일화 대상이 2, 3위 후보였다. 이에 단일화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 윤석열 39%, 안철수 9.5%을 벗어나게 됐다. 두 후보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협상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체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선거를 12일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국 단일화 여부가 향후 대선의 운명을 판가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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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